최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있는 화산섬인 스와노세지마의 화산폭발과 함께 역시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화산섬인 사쿠라지마까지 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일본 지진을 살펴보면 규슈의 화산폭발과 구마모토에서 지바현까지 규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해역을 시작으로 서쪽의 지바현까지 연결된 듯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과 최근 이시카와현 노도지역부터 관동지역 지바현의 지진의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최근 10일간의 지진을 살펴보면 이시카와현 노도지방부터 지바현까지의 남북의 지진과 규슈부터 지바현까지의 동서의 지진 그리고 지바현부터 동북지역 아우머리현까지의 역시 동서방향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2월 7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토프 지진 관련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월 22일 규슈 슈가나다 해역에서의 규모 6.6의 강진이 난카이토프 거대 지진에 영향을 주었나에 대한 발표도 있습니다. 기상청의 의견은 1월 22일 규슈 슈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은 난카이토프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인 방아쇠 역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변화는 현재 관측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1월 22일 규슈 슈가나다 해역에서의 규모 6.6 강진 이후에 규슈 슈가나다 해역 근처에 시코쿠섬에 설치된 관측 게이지에 아주 적은 변화는 관측되었으나 난카이토프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의견은 더 이상 해외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1월 22일 규슈 슈가나다 해역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어제 발표된 일본 기상청의 이번 슈가나다 규모 6.6 강진 관련 발표를 보면 1월 22일 슈가나다 지진에 따라 GNSS 관측에서 작은 지각 변동을 관측했으며 주변의 경사 데이터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고 GNSS 관측에 따르면 2019년 봄부렵부터 시코쿠섬 중부에서 지금까지의 경향과는 다른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고 2020년 여름부렵부터 기반도 서부에서 시코쿠 동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규슈 슈가나다 해역의 규모 6.6 강진 이후 시코쿠 서부에서 관측된 극히 작은 변화는 지진의 흔들림에 의해 발생하는 관측점 주변 지하의 상태 변화 예를 들어 지하수 유동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일본 기상청의 의견은 난카이트로프 지진의 상정 진원 지역에서는 플레이트 경계의 고착 상황에 특별한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얻을 수 없고 난카이트로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슈가나다 해역의 규모 6.6 강진으로 인한 난카이트로프 지진의 영향은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1월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해저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때에도 일본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남태평양 통과의 분화는 일본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일주일 후인 1월 22일에 일본 큐슈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남태평양 통과의 1월 15일 해저 화산 대폭팔로 인하여 충격파가 지구를 한 바퀴 돈 것이 확인된 만큼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통과 해저 화산 대폭팔 이후에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도 세계에서 규모 6의 강진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그때 일본에서는 강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9월부터 일본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늘어났고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5의 약이 발생하였고 이상 진역이 한 달에 3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진역 발생이 심하다. 일본 기상청은 이상 진역은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발생하므로 문제없다고 하였으나 일본 기상청에 발표하는 달리 한 달에 3번씩의 이상 진역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에 3번씩이나 오우치크에 동해 남쪽 해역, 동해에서 3번의 이상 진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호주에서 고래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하였고 중국 수찬성에서는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중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과 최근의 지진이 비슷한 패턴임으로 작년 10월과 마찬가지로 큰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도쿄에서 10년 만에 규모 6.1의 강진과 동북지역의 아우머리안에서 진도 5강, 가고시마 한에서 진도 4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과 3월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만에서 하루에 9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2월 7일 월요일에도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2월 7일 하루에만 7번의 지진이 대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세계 역시 지진 감소 후에 전세계적인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대만처럼 하루에 9번과 7번의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대만 지진 이후에 대만 인근의 일본 미야코지마에서 강진이 발생하였고 오키나와 근처에서도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큐슈 지역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가라 열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0번이 넘는 그러한 군발 지진이 또다시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독가라 열도에서의 군발 지진이 동서의 균형을 맞추며 다시 시코코와 관동지역 그리고 동북지역의 강진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월과 3월 두 달 동안에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북쪽의 호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 대한 강진의 대비가 2월과 3일 두 달 동안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